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 첫 강의가 되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오늘 여덟 번째 시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다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을 정말 역사 속으로 보내고 이제 2019년을 활짝 내려주셔서 그 새해를 심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예수의 크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성리하는 한 해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2019년에 정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특별히 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요 이 요한복음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주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공부하면 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정말로요 어떻게 하면 같은 예수를 증거하고 같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말로 놀랄 정도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저희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다. 요한복음에는 보검이라는 말이 없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천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보검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 대해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 상징성이나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이나 어떤 것 뭐 어떤 비유적인 것이나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 자 그런 것을 배격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를 바로 직접 우리한테 증거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를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 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를 우리한테 바로 증거하고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왜 왔다 그분이 돼서 바로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군더더기 배경 설명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그냥 중간에 그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주고 있는 보금서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준다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깨달을 때 이 요한복음의 그 특유의 기법과 특유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보금사가 바로 이 요한복음사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 요한복음의 그 서론의 사도 요한의 직접 증거와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이 네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보고한과 동시에 이 네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 네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른 것을 단순히 그 열두 제자를 누구 누구를 통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현상과 사실을 기록하는 공감복음서의 표현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그 네 자를 단순히 제자를 불렀다 그런 내용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다라는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로 부른받았다는 내용보다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심정으로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 가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까 정말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분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두 번씩 두 번씩 그래서 이 두 쌍의 두 쌍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 1장 35절에서 51절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쌍 중에 이 한 쌍은 첫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당시에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다른 공감복음서는 회객하는 세례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사회에 덜어내는데 세례를 주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어쨌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메시아를 찾아내서 유대 사회에 덜어내고 공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목적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이 메시아를 찾아내는데 같이 협력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한 심정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제일 첫째 안드레가 안드레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안드레는 특별히 성경에 특별히 그의 어떤 사역이나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안드레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 바로 이 보금서의 중심이 되고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이 사민방 아주 중노인물 사민방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열두 제자의 대표계기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보금을 전구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다는 점에서 이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거기에 봐보면 두 제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제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한 분은 안드레가 맞는데 이 한 분은 이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그런 독특한 그 화법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봐보면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지 나다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한 화법으로 자기 이름을 독특한 방법으로 빼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내 관에서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또 한 쌍이 등장을 하는데 또 한 쌍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은 빌립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요. 이 베세대라고 하는 그 한 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바로 이 가나 사람 가나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첫 이적을 일으키던 그 갈릴리 가나 이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제자가 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이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고 베세다 사람이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나다나엘이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바돌레메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바돌레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라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갱바디메오 우리 기억하죠? 소갱바디메오 자 소갱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반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읽어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 자 그래서 이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바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돌레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돌레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기자 용자를 쓰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동년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기용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 이름은 기용이의 아들이 아니고 제 이름은 정상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돌레메라는 바돌레메메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돌레메메의 본명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자 이 두 제자는 이 예수 글수를 만나고 예수 글수를 전도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 존재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드레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족증은 없습니다만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예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잘 알잖아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신앙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갈급한 심령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안드레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를 헬라우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고 이것이 헬라우로 바꾸면 그리스도 헬라우로는 크리스도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의 뜻은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Anointed One 해갖고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당시에 기름붐을 받는 구약시대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자자가 있었죠. 바로 이런 기름붐은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가 있던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은 맞지만 이들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유대가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져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자 다시 말해서 political messiah를 기다려왔고 그런 개념의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개념이 아직도 아직도 시혼이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시혼이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아직도 이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을 그 속에 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비록 잘못된 메시아 관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영어성계는 we have found 이렇게 되었죠. 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안드레나 이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보험술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하고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부분의 말씀은 다른 마테마가 누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공간보금에서 응급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모든 모든 사건을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다라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것이 요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둘째 팀은 이 빌립은 이 나다네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란 예수다. 자 자 이 빌립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오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의 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가 파손이 되어졌고 그들은 공통적인 입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고약 성경은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운행되고 이 율법을 믿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나 그런 내용을 일단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손정하고 믿지 않아서 계속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 고약 성경의 전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과 고약 성경의 전부를 통해서 연한 연겨진 바로 그 그가 그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가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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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립이 나라네에를 전부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부문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렸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사도 요한 이 요한 요한 공문을 제가 이분이 왜 했냐면 저도 설교자이고 이 땅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분들도 만나고 심지어 주의종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어떤 분 설교가 참 좋습니다. 어떤 분 설교가 참 감동적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감동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새는 유튜브 시대고 그런 시대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글들을 많이 전달해 주잖아요. 진짜 얼마나 감동적인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메시지 속에 예화를 넣으면서 감동적인 얘기를 골라서 넣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고 감동적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일체 감동적인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체 감동적인 얘기를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동시켜서 그런 식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메시지가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금을 증거하는 거 다 동의하고 다 인정합니다만 심지어 주위의 종들의 입에서 까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참석이야 감동적인 게 참석 교인가 많은 지식 지식이 더해지고 아주 매끄럽게 아주 유창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대방의 말은 건드리지 않고 보금을 잘 집어넣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주 잘 웃겨서 많이 활짝 열어서 그에게 보금을 집어넣는 그 스킬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스킬 기술은 설교의 기술이 훌륭할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분에게 주고 싶어 본질에 성공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을 우리 심정 속에 전달해 주는데 성공하는게 좋은 설교고 이게 성공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보금 이렇게 훌륭한 요한보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한보금을 읽으면서 해식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는 요한보금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노차 얘기했지만 요한보금은 공감보금을 읽는 식으로 읽어서는 이 부분은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시각 자체가 틀리고 표현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요한보금을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땠든지간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는 거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 모든 사상의 근거가 전부 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직접 간접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께서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명기 18장 15절인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의 행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들을 찐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기를 나중에 후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봄 24장 44절에 봐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엠마으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다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글서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특별히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되어야 증거하는 것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글서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때 말하는 성경은 그때는 구약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글소에 관해서 기록됐고 예수 글소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글소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글소의 눈으로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의 눈으로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지 외해서도 시가서 할 것 없이 모든 것 전부다 예수 글소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나세렌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다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일까 그분일 것이다가 아니고 이분이 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려 오본 적도 없고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율법을 안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의 주자였던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자 유대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유대인들밖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주자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미 예수 전 인류의 온 인류를 위한 죄를 사러 오신 분이란 이미 증거했습니다 벌써 자 지금 여기 이 전도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나 자기 아는 동료 아는 이웃 사람들한테 그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해서 자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제에 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나다나엘에 가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성을 발휘하기 시작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만나지도 안했는데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떻게 알며 그 속에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 크리스도는 전지성을 발휘하여서 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부 다 환히 간파를 하고 있었고 이 나다나엘인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자기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그냥 손바닥 쳐다보는 환히 알고 알고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10편 32편 1절로 2절에 봐보면 허물의 사함은 없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왁계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왁계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나다나엘 바로 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라는 인데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롬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간사라는 말은 헬라우르 둘로스 간사라는 헬라우르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엉컴한 꾀 간사한 지혜 교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착한지 간사함이 없고 엉컴한 꾀를 부리거나 교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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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본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 여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아비를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엄마와 같이 공동작전을 펴가지고 염소처럼 염소의 가족으로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됐잖아요 자 이런식으로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나단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아닌 그 속에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교활함이 없는 일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 인격 소유자임을 예수님은 다 읽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이 그를 전도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또 성품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단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 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금서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고백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죠 우리 마태봉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나단아엘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나중에 요한복 21장에 봐보면 의심하는 도마가 나의 좋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중에 한 사람이 이 나단아엘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때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니라 자 네가 지금 경험한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가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공생이와 예수님의 각종 건넘과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제자들의 친히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보인들도 이것을 놀랍게 경험함으로 말이냐마 요한봉 14장 11처럼 내가 지금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다나일은 나다나일은 단대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면서 놀라운 인류 역사에 정말로 열두 제자들만 보고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목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네가 이것 때문에 놀랐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사자가 오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바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탄아람으로 도망갈 때 바로 베데레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사닥 떨어져 보이고 천사가 하늘에 오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자꾸 리마인드시키면서 자꾸 리마인드시키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느님의 사자가 오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 골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그냥 마음속에 그런 감동에 가서 고백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천사들이 왔다갔다 이런 놀라운 것까지 보게 되므로 확실히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예언하고 뵙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흔들려 흔들려서 흔들려서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메시애를 봤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믿어서 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놀라운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제 요한공음토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7대 이적을 목격하고 아무리 7대 선언을 경험하고 아무리 7대 단화를 경험해도 아무리 그 순간에 주는 그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무리 고백해도 이 고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믿음에 인침을 당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이 와야만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만이 제자들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지 그 안에는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이 부분까지 우리한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이 씨를 찍는 것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믿고 성령의 보조를 받는 것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가치예요 얼마나 이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와보라의 부론과 순종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 잘 알잖아요 커멘더씨 커멘더씨 와봐라 자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백문이 부려 일견이나 와서 보라 이거예요 백번 더 넣으면 뭐예요 와서 봐야 돼요 자 이런 원리로서 이 전도의 원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제자가 된 것은 우선 듣고 와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듣고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는 어차피 저는 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열심을 안 안 해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예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필요 없다 라고 가르쳐주는 신학이 혹시 그 사람의 열심을 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원인은 커멘더씨 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심 많은 도마가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 놀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이 이 의심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자 당시에 도마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20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었는가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의심을 이 도마가 대표적으로 대신 품어주어서 우리 대신 그 현장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그 그 못받긴 손을 만지고 옆구를 만지면서 우리 대신 확인해줬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와서 보라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대신에서 가서 2000년 앞서서 우리 대신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여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전일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 대신 확신을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 가슴속에 더 강하게 와닿게 될 거예요 이처럼 39절에서도 와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46절에는 이 나다네일에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선입견을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는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관해서도 많은 선입견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요한보금 강의 속에서 일반 분들에게 듣기 조금 어려운 화법과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저와 같이 동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고 와서 끝까지 들어보면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듣고 제일 먼저 듣고 보금을 전하는 일단 들으세요 그 다음에 와서 보세요 와서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체험하세요 확인만 하고 체험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험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체험을 하면 또 뭐예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세요 고백 내가 지금까지 예수 글쓰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선입견을 갖고 찾고 있었는데 이 요한보금이라고 하는 보금소에 와서 이 부분을 듣고 읽고 확인하고 체험하니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한보금이에요 공간보금 공간보금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해놨을 뿐 이 고백까지 나올 도로까지 끊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보금은 어떻게든 이 고백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끊고 나가게 만들어서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의 고백하는 내용을 자꾸 예의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우리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이분은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도 요한은 이 나다 나엘과 이 나엘과 이 안드레 이런 분들의 고백을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근거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끄집어오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끄집어오기도 했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예수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요 보러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하는 그런 증거와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와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로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선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2장부터 예수님께서 7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안내하는 걸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7대 이적을 행하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현장에 가서 우리는 듣고 보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현장에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듣고 보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강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해가면서 우리 다같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듣고 보고 체험하여서 참된 예수 것을 깨닫는 저와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하와 사랑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네 명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사역의 현장에까지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메시지를 보는데 실패하였는지를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참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의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